안녕하세요 건강백신을 지향하는 산약수 동의보감 큰세상 약조TV입니다 먼저 공지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상으로 덜로 많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혹시 식물 채취하고 나면은 즉 땅을 팠다면은 반드시 그 자리는 최대한 메꾸어 주시고요 또 농민들이 경작하는 그 경작지 주변에는 어슬렁거리다 보면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좀 멋있는 약촌으로 되시길 바라구요 자 오늘 저는 오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동네 뒤에 있는 야트마칸 산으로 제가 산약초 탐방 중입니다 이릴리아카 오늘 약초는 자리공 어린순입니다 이 자리공은 자리공과 열애살이 초본이구요 한방에서 자리공을 상륙이라 부르고 그런데 제 동네에서는 상륙이라 얘기하지 않았구요 그냥 장노기로 했죠 그 외에도 당륙 다미 장류 자리경이 상륙 등등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 원산지는 북아메리카고 미국이죠 그런데 자 지금 화면에 보십시오 땅바닥에 보니까 아주 이쁜 새순들이 그리 크지도 않고 막 올라오고 있죠 이 남부이방 쪽에는 한 4월 중순쯤 되면은 이 자리공 새순이 이제 막 올라옵니다 이럴 때 많이 크지 않을 때는 채취해 가지고 데친 다음 우려내고 나물로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공에는 독이 상당히 강해서 조금 우려내거나 아니면 그냥 생을 드시면은 심한 배탈과 구토 복통이 따릅니다 오늘 이 자리공 새순도 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뿌리까지 한번 캐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묻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이 순을 채취해 가지고 어떻게 반찬해 먹으면 잘 먹을 수 있는지 제가 상시하게 말씀드릴 테니 잘 봐 두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 자리공은 꽃이 한 5월에서 6월쯤 그 사이에 피고 있죠 키는 다 자라면 한 1m에서 1.5m 뭐 2m 정도까지 아주 크게 타고요 줄기도 그렇고 크면은 제법 굵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파보면 좀 오래된 것은 우리 남자들 팔뚝만큼 굉장히 큽니다 굵고 그리고 사실 뿌리에도 그 사포인 성분이 어마어마 들어 있죠 사실 약효는 좋은데 독이 좀 강하다 보니 법제 과정을 확실하게 한 다음 약용할 수 있고요 그러나 법제 과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사용해서 안됩니다 예전에 제 수강생 중에 어떤 분이 땅 두릅 뿌리를 캔다는 것이 착각해 가지고 이 자리공 뿌리를 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캐 놓고 물으니까 그 수강생 하시는 말씀이 야 땅 두릅 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있노 하니까 그 자리공 줄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땅 두릅이 가 하니까 아 예 아닙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독이 강한 자리공이다 했더니 그래요 하면서 파던 그 구덩이를 다 메워 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사실 제가 그날 그 자리에 보지 않았다면 아마 가져가서 드시고 또 좀 큰 낭패를 봤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이 뿌리에 관련되는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지금 보는 이 순 있죠 이 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순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자루가 세어보지 않았지만 한번 보니까 한 10cm 15cm 정도 되네요 이 정도 될 때가 나무를 채취할 때는 가장 좋습니다 자 독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 줄기가 아주 굵고 금지망하게 커버린 것은 나무를 쓰지 않고요 반드시 한 10cm에서 15cm 이 정도 될 때 자 어린 순을 채취해 가지고 데쳐서 나무를 쓴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집 땅바닥에 앞에도 있고 뭐 옆에도 있고 쟤 있는 이 주변에 보니까 자리공 세순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해년 해마다 이 자리공 채취해 가지고 살짝 데쳐 가지고 우려내고 초간장 해 가지고 조몰락조몰락 묻혀서 봄나물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공 땅바닥에 붙은 줄기가 조금 굵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칼로서 10십자로 칼집을 넣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살짝 데친 다음 맑은 물에 약 한 8시간 정도 뿌려 두십시오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데쳐 가지고 우려나는 지금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8시간 정도 우려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한 2시간 우려냈더니 조금 독성이 느껴진다 라고 하더라구요 자 그 다음에는 물 꼭 짜 버리고 그리고 초간장을 만들어 두었다가 쟁반이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뿌렸습니다 자 우리 보통 두럽순 이렇게 데쳐 가지고 찍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드시면 되구요 자 저는 오늘 이 자리공 세순으로 약주 한 장 할겁니다 자 지금 판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데쳐 놓은 자리공 세순이 있구요 바로 또 그 옆에는 총 한 장 만들어 두었고 또 약주 한 장 제가 부어 놓았구요 이렇게 초장 안에 묻혀 가지고 그냥 드시면 맛 제법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뿌리 한번 채취한 모습 한번 보실까요 자 바위 옆에 있는 이 뿌리 굉장히 굵지가 크죠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이 자리공은 이제 한 2년생 밖에 안되는데도 뿌리가 제법 굵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한 4년 내지 5년쯤 되면은 뿌리가 웬만한 어른들 팔뚝보다 더 굵어지죠 자 그렇게 굵은 뿌리는 반드시 아주 얇게 찰게 썰어 가지고 소금을 좀 짜게 탄 물에 약 8시간 정도 당아 놓습니다 그러면 삼투압 작용해 가지고 내부인 독성들이 많이 빠져 놔 버리죠 그 다음에는 햇빛이나 또는 건조기 아주 바짝 말리고요 그렇게 달여 드시거나 아니면 큰 토종오리 또는 큰 촌딱 한 번 사와서 배에 넣고 아주 벅 꽂아 드시면 끊어질 듯 아픈 허리 관절 내면 참 좋죠 사실 이 자리공 독성만 좀 완화 시키면은 약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라 가지고 물에 푹 한번 씻겨보니까 사폰이 어마어마 들어 있고요 한마디로 이 자리공 뿌리도 사폰이 완전 폭탄 덩어리죠 그리고 이 자리공은 우리 종양실에도 아주 두려웠다는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염증성 질환에도 아주 좋고 특히 그중에서도 끊어질 때 아픈 허리 또 아주 뻑뚝지근한 무릎 이런 관절염이나 관절통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니 독이 돼서 약으로 안 쓰는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강한 독은 법제 잘 해 가지고 강한 질병에 쓰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손길을 따라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이 자리공 세숨 가지고 묻혀서 나무로 해 먹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뿌리 채취해 가지고 잘게 썰어 가지고 소음 물에 한 8시간 우려놨었다가 그 다음 햇볕에 아주 바짝 말려 가지고 약재로 쓴다 주효능은 관절통 관절염 이런 염증 질환에 아주 좋다 그리고 항종양 효과도 아주 뛰어나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독초지만은 나물로 또는 약초를 쓴다 자 이름은 뭐였죠 자리공입니다 한방에서는 상륙이라고 보통 우리 민간에서는 그냥 장로 장록 이렇게 많이 부른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 뿌리 캘때 사용한 꽃갱이 있죠 저 꽃갱이는 제가 직접 만드는 꽃갱이로 국내 아닌 국외 어느 나라를 갖다 놔도 이보다 더 좋은 꽃갱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요즘 시중에 자재값들이 워낙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올 1위부터 가격을 조금 올릴 겁니다 양계해 주시고요 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제 사무실 업무용 폰 자 글자 보이죠 저 폰에 절대로 전해 봐야 안 됩니다 문자로 곱갱이 문의합니다 라고 보내주시고요 혹시 구독 음주치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 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